어떻게 할까요? 합쳐서 5천만 원? 월세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보직금 편? 빼면 한 4천? 저는 5억 원 정도가 적게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머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들 결혼 안 한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티파니는 1캐럿은 2천만 원 넘어요 아 근데 링이 좋으세요? 백이 좋으세요? 궁금해서요 궁금해서요 네 저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멋있다 약간 이 뒤에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최소 1,500이고 결혼 못 하겠네요 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항상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현재는 4천? 2천? 2천? 1천? 1천? 2천? 2천? 1천? 1천? 2천? 3천? 3천?